성령은 내 꿈을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내 가르침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들리지 나의 정으로 다른 성령을 쓰니 나의 정으로 다른 성령을 쓰니 나의 정으로 다른 성령을 쓰니 나의 정으로 눈을 봤으니 네 질병 많은 세상, 어려움이 많고, 고통이 많고, 또한 사고, 사건도 많은 이 세상에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오직 무늬가 성령 충만을 한다는 것입니다.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진짜 신화생활하기 힘들거든요. 알죠?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성령 충만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인사하겠습니다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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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!